엑소옥TV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시조오카현 하마마스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수도 직하 지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후지산과도 가까워서 후지산 대포팔 역시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3월 29일에 발표한 일본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매우 우렵스럽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여야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돈과 토론의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최고치를 기록할 때마다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년 남짓 라돈과 토론의 농도를 1시간 단위로 측정했는데 동일본 대지진을 앞두고서 크게 짙어졌습니다. 라돈과 토론은 모두 방사성 기체로 지진이 발생하기 전 농도가 짙어지는 등 지진의 전조현상을 보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틈으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등이 새어나올 때 방사성 기체도 함께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지진의 최고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일본 지진학자분들의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게 됩니다. 정말 일본은 침몰하는 것인가요? 다시 오늘 지진이 발생한 일본 시지오카연 하마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지오카연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며 독가의 대지진의 진원지 후보 0순위인 수르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전역을 통틀어서도 내진 설계 등 지진 대비책의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만 가까이에 위치한 오마에 자키시에는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독가의 대지진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매우 위험하며 원전 반대로 론자들은 이 원전을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로 주목했습니다. 하마오카가 원자력 사고를 일으킬 경우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도쿄로 곧장 날아온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또한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예상되어 콘크리트로 방파제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